언니! 채영아, 회식이 있었거든요. 응. 제보, 나 신경 씨한테 할 말이 있는데. 아, 알겠어요. 나 먼저 들어갈게요. 나랑 얘기 좀 할래? 가자. 많이 힘드시죠? 그렇지 뭐. 죄송해요. 저희 부모님 때문에 언니랑 어머니 많이 상처받으시고. 저도 너무 속상해요. 우리 엄마 친엄마 아닌 건 알고 있지? 네. 근데 친엄마같이 지냈어. 아니, 친엄마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이 그냥 엄마였어. 수경 씨도 친엄마 아니라고 들었어. 네. 우리 진짜 엄마는 돌아가셨는데. 수경 씨는 엄마 생각나? 아니요. 근데 제 친엄마도 저한테는 죽은 사람이에요. 저 버렸거든요. 아니요. 지금 어머니 보면은. 제 친엄마가 더 밉고 원망스러워요. 어머니는 낳지도 않은 언니하고 영채 씨 이렇게 예쁘게 키워주셨잖아요. 그런데 제 친엄마는 자기가 낳은 자식을 버렸고요. 엄마가 혹시 나타난다면 만날 거야? 아니요. 만나고 싶지 않아요. 만나면 더 미워하고 증오할 것 같아요. 아니요. 싫어요. 우리 엄마 어쩌면 좋아.